가족분들은 안 계셔? 어 혼자 산다고 여기? 혼자 살면 왜? 너 뭐야? 뭐가 뭐야? 혹시 마약상 뭐 그런 거세요? 뭐? 하는 일이 뭐냐고요? 조직 뭐 그런 거야? 내가 마약상인 건 확실해진 거야? 경찰이랑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그것도 그렇고 가로만 보면 흡입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랑 친구인 것도 그렇고 그러네 근데 왜 내가 마약만 팔 거라고 생각해? 뭐? 네 여권 가져간 사람은 진짜 경찰일까? 신장은 아직 두 개야? 경고하는데 한 발짝만 더 오면? 네가 쓸 방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왜 이런 여운을 남겨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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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